노플 고와 소 우와 숫자 3. 5가 언급된 갑골문 갑골문는 중국 대륙에서 청조 마렵인 1899년에 안양현 소둔촌 상위 수도였던 은허에서 왕이형이 최초로 발견한 이후 중국 도처에서 대량으로 발굴된 중국 고대 문자로서 거북이의 배딱지 구갑와 짐승의 견갑골 수골에 새긴 상형 문자였다. 거북이 배딱지 복갑을 나타내는 갑자와 짐승의 견갑골을 표현한 골자를 합하여 갑골문이라고 명명하였다. 발견된 지역 명칭을 따라 은어 문자라고 부르기도 한다. 갑골문자는 상형 문자이고 한자의 초기 문자 형태에 해당한다. 발굴된 뼈연대는 대부분 기원전 1200년에서 기원전 1050년으로 상말기에 해당한다. 현재까지는 은어를 의주로 중국 대륙에서만 발견되었다. 요하 동부에서는 갑골을 발굴했지만 갑골문을 새긴 게 단 한 점도 없다. 갑골문은 1899년 청조 말기에 안양현 소둔촌 상위 수도였던 은혜 폐허에서 왕이형이 최초로 발견하였다. 당시 한약재로서 쓰이고 있었다. 1928년 중앙연구원을 설립하여 동작빈 선생 주도하에 본격으로 발굴하고 조사하였다. 현재까지 16만 편 5천 자가 발견되어 그 중에 천 자 정도가 완벽히 해독되었다. 세계 각국 박물관에 흩어져 보관되어 있다. 은허에서 출토된 거북이 배딱지와 짐승 견갑골에 새긴 상형문자로서 한자의 원형이다. 이것은 넘치는데 사용했으므로 복사라고도 하는데 반경에서 주왕조까지 12왕 273년간에 제작되었다. 거북이 배딱지나 짐승 견갑골을 사용한 복점은 신석기 시대에 행했지만 여기에 문자를 새긴 것은 상뿐이다. 현재 알려진 한자의 가장 오래된 형태로 회화성 요소가 있으나 순수한 회화문자보다 진보했다. 지금까지 한 연구로서 밝혀진 내용은 제사 풍우 전렴 농경 군사 사명 질병 복점 등이다. 발굴 이후 상의 제사 정치 사회 경제 등을 연구했고 전설로만 전해졌던 상이 중국에서 가장 오랜 왕조라는 사실을 규명했다. 이 문서에는 다음 커뮤니케이션에서 gfdl 또는 ccsa 라이선스로 배포한 글로벌 세계대백과 사전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